색상 선택을 위한 그리드 뷰가 만들어져 있으니까 여기에 어댑터를 만들어서 그리드 뷰에 설정을 할 겁니다 어댑터에서 관리하는 데이터는 색상 정보가 될 거예요 그 정보를 클래스라고 하고요 컬러 어댑터라고 정리를 해봅니다 익스텐즈 베이스 어댑터 하시면 되겠죠 이 안에서는 데이터를 컬러 값을 관리하도록 그렇게 만들어 봅니다 컬러 값을 그 책에서처럼 배열로 만들 수도 있고요 우리가 기존에 하던 대로 하면 어레일리스트라고 하고 이 안에 인티저 값을 이렇게 관리하도록 아이템스 객체를 하나 만들어 볼 수 있습니다 배열로 하거나 또는 어레일리스트를 하거나 다 가능한 방법이 되겠죠 이렇게 하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오른쪽 마우스 버튼을 눌러서 generate implement method 하면 4개의 메소드를 구현하라고 이렇게 보이게 됩니다 OK 누르면 getCount라고 하는 데서는 몇 개의 데이터를 관리하냐라고 물어보는 거죠 items.size 우리가 이제 선택 유젯 할 때 list view, grid view 할 때 다 했던 내용이죠 그래서 좀 빨리빨리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getItem이라고 하면 items.get이라고 하고요 position을 index로 사용해서 넘겨줍니다 getItemID라고 하면 편의상 그냥 position 값을 넘겨주고요 getView라고 하는 데서 이제 리턴을 해 줄 수가 있는데 각각의 아이템을 위해서 뷰를 하나 생성한 다음에 그걸 사용하는 게 좀 더 심플하겠죠 그래서 책하고 조금 다르게 한번 구성을 해 봅니다 새로운 뷰를 각각의 아이템을 위해서 하나 정의를 해 봅니다 오른쪽 마우스 버튼을 눌러서 new라고 하고요 layout resource file이라고 합니다 color 밑줄 긋고 item.xml 이렇게 만들어 봅니다 책에 있는 내용을 좀 다르게 만들어 봅니다 우리가 선택 유젯을 할 때 list view나 grid view를 위한 아이템 만드는 방법과 같습니다 그래서 아이템을 위해서 layout을 하나 만드는 거죠 우리가 여기다가는 어떻게 할까요 지금 텍스트 뷰를 하나 만들어서 넣고 거기에 색상을 그냥 지정을 하는 방식으로 한번 해 보겠습니다 텍스트 뷰를 하나 넣어볼까요 화면에 텍스트 뷰를 하나 넣었어요 그리고 텍스트 뷰라고 하는 게 linear layout에 가보면 부모가 match parent, match parent 돼 있죠 이것도 match parent, match parent로 한번 해 보고요 텍스트는 일단 없애 봅니다 이거 텍스트를 쓰려고 하는 건 아니거든요 이걸 없애 보고요 그 다음에 텍스트 뷰라는 아이디로 돼 있죠 그러면 여기에 오른쪽 마우스 버튼을 눌러서 newjava 클래스라고 해서 저거를 위한 color item view라고 하는 클래스를 만들어 봅니다 슈퍼 클래스는 뭐예요 우리가 linear layout을 가장 최상위 텍으로 해놨으니까 linear layout을 상속해서 정리를 하도록 이렇게 합니다 그리고 생성자 추가하시면 될 거고요 조금 빨리 입력해 볼게요 두 개 필수 생성자 우리가 지금 이거는 몇 번째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초기화를 위한 init 메소드를 생성자에서 호출하도록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초기화를 위한 init 메소드를 이제 밑에서 정의를 합니다 init이라고 하고요 context, context 이렇게 들어갑니다 여기서 이제 인플레이션을 해야 되겠죠 layout inflator 라고 하는 거를 layout inflator로 캐스팅해서 할당을 하는데 get system service, 이거는 context 점이 되겠죠 이게 시스템 서비스라고 하고 context 점 레이아웃 인플레이터 서비스라고 하는 상수를 넘겨줍니다 자 그러면 layout inflator 라고 하는 객체를 사용할 수 있으니까 여기다가 r.layout.coloritem이 되겠죠 이거를 인플레이션을 해달라 this에다 붙여주고요 true 바로 붙여주세요 라고 합니다 그러면 coloritem.xml 안에 들어가 있는 text view를 참조할 수 있겠죠 text view 라고 하는 거에다가 text view를 캐스팅해서 할당을 하는데 find view by id를 이제 할 수가 있습니다 r.id.text view가 되겠죠 이 text view를 다른 데서도 사용할 수 있도록 위에 변수로 이렇게 올려줍니다 자 그러고 저기 text view 라고 하는 거에 여기 타입을 없애주셔야 되겠죠 그 다음에 텍스트 뷰에다가 뭔가 글자를 설정하고 싶다라고 하면 public void set color 라고 하는 color 값을 하나 전달을 한다라고 하면 텍스트 뷰에다 표시를 해주면 되겠죠 text view.set background color 라고 하는 게 배경 색상을 지정하는 겁니다 여기다가 전달받은 컬러 값을 그냥 지정을 해버립니다 자 이렇게 해서 color item view 라고 하는 거를 하나 정의를 했습니다 이게 grid view에 각각의 아이템으로 보이게 하겠다는 거죠 자 그러면 이제 컬러 다이알로그로 다시 돌아가서요 get view 라고 하는 데서 어떻게 만들면 돼요 자 컬러 아이템 뷰 라고 하는 거를 뷰 라는 이름의 변수로 하나 선언을 하고 자 우리 convert view 라고 하는 걸 쓸 거니까요 convert view 라고 하는 게 만약에 널이면 view 라고 하는 거에다가 new color item view 라고 해서 get application context 로 이렇게 넘겨 주겠죠 자 그리고 만약에 이 convert view 라고 하는 게 널이 아니면 재사용을 하도록 만들어 주시면 됩니다 view 라고 하는 거에는 color item view 를 캐스팅해서 convert view 를 재사용할 수 있도록 한다 마지막에 view 를 리턴을 할 텐데 그 전에 이 view 에다가 컬러 값을 줘야 되겠죠 그러면 자 items 라고 하는 데서 get을 한 다음에 position 값을 인덱스로 넣어주면 리턴 되는 값이 뭐예요 자 컬러 아이템이 되나요 아 우리 인티저로 넣어졌죠 그럼 인트라고 해서 자 컬러 값을 int 타입으로 넣는다고 보고 자 이렇게 할 수가 있겠네요 자 우리가 넘어오는 값이 뭐예요 get 이라고 해서 넘어오면 인티저 값이 되나요 자 이렇게 넘어오고요 그 다음에 view. set color 라고 하는 거에다가 이 컬러 값을 설정을 해주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어댑터를 하나 만들었고요 그러면 이 컬러 어댑터를 그리드뷰 에다가 설정을 하시면 됩니다 자 컬러 어댑터로 하나 객체를 만들어 주면 되겠죠 어댑터 equal new color 어댑터 이렇게 하구요 자 그리드뷰. set 어댑터라고 하고 어댑터 객체를 이렇게 전달을 합니다 자 그럼 이 컬러 어댑터라고 하는 거에다가 색상을 지정을 해야 그 색상이 눈에 보이겠죠 그래서 우리 하던 것처럼 어댑터 안에다가 public void add item이라고 해서 자 만약에 컬러 값을 하나 파라미터로 전달을 하면 items에다가 이 컬러 값을 추가하는 메소드를 하나 정의를 하죠 그리고 우리가 이제 컬러 값을 이 어댑터의 바깥에서 여기에서 설정을 하면 됩니다 자 여기다가 컬러 값을 한번 설정을 해볼게요 어댑터 점 add item이라고 하고 컬러 값을 한번 넣어보면 되겠네요 자 우리가 컬러 값 어떻게 넣을까요 자 0xff0000 하면 뭐에요? 까만색이 되겠죠 그죠? argb로 설정을 하니까요 그 다음에 0xffff0000 이렇게 하면 빨간색이 될 거고요 자 이런 식으로 한번 만들어봅니다 자 우리가 3x2니까 6개만 만들어두면 되죠 0xffffff00 자 0xff00ff00 자 4개죠? 그 다음에 0xff00ffff 그 다음에 0xff00ff 아 ff죠? 그 다음에 0000ff 자 이렇게 하면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개가 되네요 그죠? 그래서 자 이거를 한꺼번에 넣을 수는 없네요 그죠? 그러니까 이거를 일단 이렇게 해서 자 어댑터 점 add item이라고 해서 여기도 이렇게 넣어주고요 자 그 다음에 어댑터 점 add item이라고 해서 저 이것도 넣어줍니다 이렇게 넣어주고요 어댑터 점 add item 마찬가지로 이렇게 넣어줍니다 이렇게 넣다 보면 이제 여섯 개가 들어가는 거죠 자 우리가 여섯 개를 일단 추가하는 걸로 생각을 한번 해봅니다 add item 자 이렇게 하면 여섯 개가 들어가죠 자 이렇게 해서 컬러 다이알로그라고 하는 새로운 액티비티를 만들었어요 그러면 자 이 색상을 보여주기 위한 대화 상자를 띄울 수가 있겠죠 그쵸? 그래서 자 우리 이 액티비티 메인점 XML에서 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자 여기에다가 자 버튼을 하나 만들 수 있을 거예요 버튼을 하나 추가를 해봅니다 버튼 엔터 랩 컨텐트 랩 컨텐트 자 그리고 자 여기에 안드로이드 땡땡 레이아웃 얼라인 패런트 탑이라고 해서 위쪽으로 붙여주면 되겠죠 트루 라고 넣어주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이 버튼에다가는 안드로이드 땡땡 아이디라고 해서 add plus id slash 버튼으로 넣어주죠 그래서 이 페인트보드라고 하는 것 자체가 안드로이드 땡땡 뭐예요 자 레이아웃 자 빌로우라고 해서 이 버튼 아래쪽에 추가가 되도록 하면 되겠네요 그러면 아래쪽을 꽉 채우겠죠 자 버튼을 하나 만들었으니까 메인 액티비티에서 자 버튼에 대해서 이벤트 처리를 해줍니다 자 버튼 버튼 버튼이라고 하고요 find view by id r.id. 버튼이라고 하나를 찾겠네요 그 다음에 버튼.set on click listener new on click listener 라고 하고요 버튼을 클릭했을 때 이제 뭘 하고 싶냐 자 저기 컬러 다이알로그를 띄우고 싶은 거예요 그러면 인텐트 객체를 만들어서 시스템 쪽으로 요청하겠죠 new intent 라고 하고요 get application context 그 다음에 컬러 다이알로그 점 클래스 라고 지정을 합니다 그리고 start activity 자 이렇게 할 텐데 우리가 그 선택된 값을 만약에 전달받고 싶다라고 하면 start activity for result로 해서 값을 전달받을 수가 있겠죠 그러면 인텐트를 넘기고 101번 같은 요청 코드를 넣어주시면 됩니다 근데 컬러 다이알로그라고 하는 게요 이 액티비티로 만들어졌잖아요 이걸 다이알로그 박스처럼 띄우고 싶다라고 하면 매니페스트에 가면 이제 우리가 액티비티를 만들 때 자동으로 등록이 됐을 거예요 그러면 여기에다가 자 안드로이드 땡땡 theme 이라고 해서 테마를 지정하실 수 있죠 add style slash 자 여기에 theme.app.compat.light.dialog 라고 하면 대화상자 모양으로 띄워주게 됩니다 똑같은 activity라고 생각하시고 activity로 다뤄주시면 되지만 모양 자체가 대화상자가 된다는 거죠 그리고 이제 name 이라고 하는 속성이 이렇게 있는데 name 말고 여기 보시면 label 이라고 하는 거 있죠 label까지 자 설정을 해 줄 수 있어요 자 label 이라고 하고 여기다가 이거 뭐해 색상 선택 이라고 하는 걸로 넣어주시면 자 이런 모양의 타이틀 정보가 보일 수가 있겠죠 자 이렇게 넣어주고요 우리가 activity color dialog 라고 하는 거에 이 모양을 좀 더 만들어 주겠다라고 하면 여기다가 자 이렇게 할 수도 있죠 안드로이드 땡땡 레이아웃 margin 이라고 하는 걸로 margin 이라고 하는 걸로 좀 띄워 줄 수도 있어요 10 dp 정도 자 주변 그러니까 이 테두리 선에서 바깥쪽을 좀 띄워주는 방법도 있게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뭔가가 실행이 되겠죠 그러면 실행하고 나서 색상을 선택했을 때 선택된 값을 main activity로 던져서 main activity에서 paint board에 설정해 주는 거 조금 이따가 이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